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ASMR Q&A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어가 가장 편해서 좀 더 전달력 있게 표현할 수 있고 한국어 ASMR도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도 있어서 이번에 컨텐츠와 채널 관련된 Q&A는 한국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선 질문에 앞서서 한국어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스칸이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현재 일본에서 생활 중입니다. 대학교 전공은 영상이었고 현재는 그 전공을 살려서 영상 편집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저에 관한 정보는 다른 Q&A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컨텐츠와 채널 관련된 Q&A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ASMR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예술이나 창작 활동을 좋아하는데 그런 활동을 뭔가 취미 이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밤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거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 디지털 페인팅이나 컨셉 아티를 그리는 아티스트 아니면 목소리만으로 정보와 분위기를 전하는 팟캐스트 DJ로서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ASMR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처음 접했던 몇몇 영상이 홍사운드님 영상, 라떼님 영상, 그리고 캐나다의 PJ 드림스님 영상이었던 걸로 네, 기억해요. 그게 작은 목소리를 내거나 조심스럽게 내는 소리인데 임팩트 있게 들리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기하는 장면들,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장면들, 여러 가지 언어로 단어를 표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표현의 폭이 넓고 저의 세계관이나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텐션 높은 사람들만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는데 ASMR을 알게 되고 나서 그 편견이 깨졌고 평소에 저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도 도전해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 맞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기도 해서 새로운 영상 편집 기술을 연구해볼 수 있고 그 외에 카메라나 마이크도 다루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ASMR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ASMR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네, 제가 지금까지 4개의 ASMR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2018년 9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뭐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많아서 이것저것 다 때려박으니까 어중간해지고 당연히 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 실패와 함께 첫 채널을 8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두 번째 채널을 만들어서 일본어로 애니메이션 ASMR을 네, 시도해보았어요. 이 채널은 약 1년 정도 운영했고 이 채널에서 저의 브랜드 캐릭터가 탄생했고 지금은 모든 채널 프로필 사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세 번째 채널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면서 일본어로 여러 가지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채널에서 한 가지 더 시도했던 것은 여러 언어의 자막을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이외에 다른 해외 분들도 봐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낀 게 한국인의 앨범보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 반응이 더 좋은가? 글로벌 타겟으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그 수면 유도한다는 내용만으로 그 무작정 길게 만드는 것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ASMR 처음 반하게 된 것도 수면 유도보다도 그 소리 예술적인 측면에서 좋아했던 건데 그런 초심은 잃고 그냥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ASMR을 길게 만드니까 똑같이 따라서 길게 만들어왔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되찾고 저만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콘텐츠의 특징을 새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2년 이상 한 것보다 두 달 동안 한 성과가 몇 배 이상은 높더라고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은 실험적인 사운드아트 짧은 포맷 글로벌화 힘이 되는 말 전하기 그리고 저의 웃는 얼굴을 특징으로 잡아서 네, 이 ASMR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기존에 있던 다른 ASMR 채널도 운영하실 건가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채널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요 영상 업로드는 아마 거의 안 하게 될 것 같고 그냥 지금까지의 저의 성장 과정과 역사를 기록한 채널로서 남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음은 따로 올라온 질문은 아닌데 제가 대답해 드리고 싶은 게 구독자의 칭 수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달걀인데 저의 콘텐츠를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그 달걀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품어주는 그런 백조 같은 존재라고 생각돼서 네 지은 이름입니다. 제 이름 스칸의 발음이랑 스펠링도 비슷해서 딱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다음 질문은요 좋아하는 ASMR 아티스트는 누구인가요? 여러 크리에이터들을 좋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꼽자면 메이드 인 프랑스님 리옹님 피에르님 이고 요즘은 허프풀 ASMR님도 좋아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최고의 ASMR 아티스트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영상미로만 보았을 때는 메이드 인 프랑스님 이 최고인 것 같고 사운드로 보았을 때는 독일의 사이자이스트 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요 좋아하는 소리 좋아하는 트리거가 무엇인가요? 네 좋아하는 소리는 물 소리랑 불꽃 소리 장작 타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트리거는 일본 ASMR 좋아합니다. 네 다음은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나요? 되게 여러 곳에서 얻어요. 다른 ASMR 아티스트 분들 영상에서 대부분 키워드를 얻는 편이고 그 외에 트리거트 영상들 사진 찍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알려주는 영상들 그리고 책 드라마 영화 라디오 팟캐스트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소음이 거의 안 들리는데 어디서 촬영하시나요? 어 촬영은 집에서 합니다.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배경 설치하고 마이크 카메라 조명을 세팅하고 촬영을 합니다. 어 소음이 거의 없는 이유는 그 밤 12시에서 1시 사이 네 조용한 시간대에 촬영을 하는 것도 있고 음 녹음을 하고 나서 제가 편집하기 전에 어 큐베이스라는 소리 편집 소프트웨어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네 노이즈가 비교적 최소화 되는 편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사용하는 카메라와 마이크는 무엇인가요? 어 카메라는 캐논 EOS 70D라는 DSLR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어 어 렌즈는 10에서 18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와 마이크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어 줌 H6랑 줌 H2N을 주로 사용합니다. 어 사물소리가 메인일 경우에는 줌 H6를 주로 사용하고요 어 목소리가 메인일 경우에는 네 이 줌 H2N을 사용합니다. 네 지금 이 QNA도 목소리가 메인이라서 이 줌 H2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ASMR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아 이게 때에 따라 다릅니다. 어 촬영부터 자막까지 의 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 시간이 짧은 영상이고 아무 탈 없이 진행되면은 한 편당 한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리면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일단 촬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어 촬영에 시간을 오래 투자하는 편입니다. 어 주변 환경 소음이나 대사 실수로 NG가 많거나 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처음부터 다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어 그 다음에 편집은요 음 영상 색보정이랑 그 사운드 노이즈 제거와 같은 그런 소재 가공 이외에는 시간을 거의 안 들리는 편이에요. 어 촬영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편집은 빨리 끝납니다. 아 물론 그런 CG 작업을 할 때에는 어 촬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리고 자막 작업은 그 말을 많이 하는 내용을 찍으면은 한 시간 이상으로 오래 걸리고 말이 거의 없는 내용을 찍으면은 2분도 안 걸립니다. 네 아마 이 Q&A 영상은 제가 지금 어 TMI를 많이 방출하고 있어서 자막 작업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를 하루만에 다 하진 않고 어 촬영이랑 편집하는 날 따로 자막 작업하는 날 따로 어 썸네일 제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한 날 따로 네 보통 이렇게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먹방 찍을 계획 있나요? 네 먹방이 아무래도 세팅이나 소리 담는 게 조금 어려워서 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만약 하게 돼도 채널을 별도로 나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콜라보 계획 있나요? 네 콜라보 해보고는 싶은데 어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 채널에서 콜라보를 해보고 나서 어 역효과 역효과를 본 적이 있어서 콜라보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ASMR 만드는 것을 즐기고 있나요? 네 그럼요. 저의 관심 분야 저의 취미와 특기를 자유자재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창작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요즘은 더욱더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아 이것도 따로 올라온 질문은 아닌데 ASMR을 길게 만들 생각 없나요? 네 이런 질문이 다른 영상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20분 이상 길게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길게 만드는 것에 조금 지쳤습니다. 무엇보다 어 제가 긴 ASMR 영상들을 거의 안 보거나 스킵해서 보고 있었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어 제가 긴 영상을 안 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긴 영상을 봐달라고 하는 게 살짝 모순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어 내용에 따라서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 무리해서 길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 ASMR을 통해서 그 수면 유도만이 아닌 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 개인적인 바람 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가볍게 즐길 수 있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사운드 아트로서 어 힘이 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아 물론 어 수면 용도로 봐주셔도 상관없어요. 아 네 마지막 질문은요 앞으로 ASMR 아티스트로서의 목표가 있나요? 어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ASMR 아티스트로서의 목표이기도 하고 인생으로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로 비유하자면 어 저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조연 배우 까메오로서 기억되고 싶습니다. 큰 비중은 없지만 어 알게 모르게 내용 전개에 필요하고 여러분의 인생 과정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서 기억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영향력이 어 스완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져서 스완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아 정말 그 이상의 보람과 성과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음 음 패트리온이 될지 옷이나 핸드폰 케이스 같은 상품을 만들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이외에도 다른 플랫폼에서 스완 여러분들만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스완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어 스칸이라는 퍼스널 브랜드와 스완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큰 규모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네 저의 꿈입니다. 네 이상 제 콘텐츠 채널에 관련된 Q&A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에 관해서 그리고 제 채널 콘텐츠에 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